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218번째 린든입니다. 린든은 잡종 낙엽수인데요. 미국하고 유럽 두 가지 과가 있습니다. 학명부터 시작할까요? 학명은 틸리아 유로피아 하고 틸리아 아메리카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피아나는 당연히 유럽 온산이고 아메리카나는 미국 온산이겠죠. 이런 낙엽수고 생긴 건 이렇습니다. 이거는 별로 큰 편은 아니고 크게 자라는 경우는 50미터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이것도 이게 가로수로도 많이 심기거든요. 어쨌든 야경부에는 꽃하고 내피 이게 유럽산이고요. 그리고 미국산은 꽃하고 껍질 그리고 잎까지 사용합니다. 통명은 유로피안 린든, 유로피안 라임트리 여기 나오는 라임은 레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유럽산이고요. 그리고 미국산은 브레스우드, 아메리칸 린든, 베스트트리, 라임트리 이게 왜 라임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레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름에는 라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하면 스푼, 우드, 와이트코피 이렇게 돼 있고 한글로는 그냥 린든만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앞에 그냥 유럽 린든하고 미국 린든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게 입이고요. 꽃도 보이시죠? 숲이나 산비탈에서 자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길가에 있는 거는 당연히 식재를 했겠죠. 길가를 따라 쭉 가야 되니까 이게 길가에 식재한 그런 나무입니다. 줄기는 보통 30에서 유럽산이 미국산은 40m 정도가 평균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죠. 한 50m까지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잎은 심장형에 톱니가 있고 이거는 비대칭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은 대칭이잖아요. 꽃은 6월경의 압록색이나 황갈색 아까 보셨죠? 그렇게 작게 핍니다. 이거는 린든을 목재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목재로 나눠서 한 거를 보여드린 거고 효능을 보면 꽃은 발안 기능이 있고 그중에서도 유럽 린든은 진경제, 인효제 그리고 미국 린든은 위장제로 효과가 있고요. 미국 잎은 발안제하고 위장제 그러니까 꽃하고 똑같죠?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껍질은 완화제하고 단두촉진제 그리고 미국은 완화제만 씁니다. 유럽이 기능이 하나 더 많죠? 그리고 꽃으로 차를 만들어서 감기나 인후통, 인플루엔자 그리고 가벼운 방광 및 신장 개선에 쓰고 다만 대부분 약이 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 복용하면 신장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구강세척제나 가글로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으로도 상체 바르기도 하는데 종기, 피부 문제, 잡티 이런 거에 내피해서 아까 얘기한 유럽이죠? 유럽 내피해서 혹은 미국은 그냥 껍질로 거기서 점액질을 짜서 사용한다는데 어떻게 짜나 봤더니 이걸 막 때리면 점액질이 나온다고 하네요. 전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숯으로 숯을 만들어서 외부 상체에 바르거나 아니면 구치, 경련성 기침, 식은땀 발열에는 내 목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숯을 먹었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용법은 우리 귀는 반컵의 물에 1티스푼이니까 두 배의 용량이죠? 10분 정도 우려서 하루에 한 컵 반 정도 음용하면 되고 팅크는 15에서 40방울 정도를 음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370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